안녕하세요 제 부대에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제 부대에서 나와서 얼마 가지 않아서 커피점이 있더라구요 길가에 큰 창고 같은 건물에 커피 인더스트리 라고 영어로 써 놨더라구요 그 출입구 오른쪽에 보니까 해솔농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있어서 거기에 소나무 라든가 조각품을 잘 정리해 놨더라구요 거기에서 촬영한 소나무나 조각품을 여기에 모아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멋진 꽃이더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해솔농원 인데 주소를 마지막에 제가 이 동영상의 끝에 넣어둘 테니까 가실분은 참고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점도 아주 늙고 잘 꾸며놓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빵도 팔면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제부도나 혹은 정고황 등에 가실때 잠시 들려서 맛있는 커피도 잡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여기에 소개합니다 동영상 hyperb j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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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